지금 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가열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계양의뢰서 초선 국회의원이 된 것을 기하로 해서 당권에 도전하겠다 이런 부분을 두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 그냥 아주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반성만 해야 되는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1960년도에 3.15 부정승거를 겪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선거만은 이런 부정이 없었습니다. 그 선거를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다음에 이 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 덮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야당의 당권 주자들 더불어민주당 금수완박 성급했다. 이제 와서 반성모드 이 사람은 이제 강병원 후보고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아마 출마를 결심할 박용진 후보 김두관 후보 이재명 후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강병원 씨는 강병원 후보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박용진 씨는 상식 복원하는 게 혁신이다. 이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전투표 조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두관 후보도 양산을 박용진 후보는 지역구가 서울이 어딜 건데 이분도 자유롭지 않고 이재명 후보는 계양을 강병원 씨는 은평구 월입니다. 모두 다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거의 범죄자 집단인 거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은행을 어떻게 믿겠나 그러나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꼼수와 편법으로 강행했던 이른바 금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대한 뒤늦은 비판과 반성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때는 침묵에 동조를 하더니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제 와서 반성문을 쓰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처리 과정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나치식 의회 독재를 자행한 것을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용고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당권에 도전한 강병원 의원은 각종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주도했던 강경파 철음애들을 직격했고 검수완박만 하더라도 우리만 옳다는 독선에 빠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만이 옳다고 했던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검수완박 때 강행에 벌어진 의석수 밀어붙이기 이런 건 다 사소한 겁니다. 선거부정 문제에 비교하면 모든 것 다 사소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다루는 모든 국사도 선거부정 문제에 비하면 모든 게 뭡니까 시시콜콜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용진 의원은 상식을 복원하는 것이 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을 복원하는 것이 혁신이다. 상식을 복원해야 되죠. 이게 다 저는 뭐 저런 보이는 거 아니까 다 헛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다 가식처럼 들리고 다 위선처럼 들리고 다 뭡니까 그냥 또 그냥 국민들을 속이는 일로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좀 젊은 분이고 출시가 빨랐네요. 강병원 씨입니다. 민주당은 학생운동기 몰락기 같다. 염치 있는 당으로 변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이 염치가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병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병원 의원을 내가 살펴보니까 은평구월입니다. 재선이고 1970년이니까 출시가 굉장히 빨랐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8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을 도전하는 후보입니다. 여러분 2020년 4.15 총선에서 서울시 은평구월의 여러분 선거 데이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 데이터입니다. 차익값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통계와 교과서를 다시 써도 나오기가 힘든 값이 나온 겁니다. 민주당은 7개 동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승리합니다. 이 이야기는 투표소 레벨에서 다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통합당의 허용석 후보는 4.15 총선에서 모두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의당의 김종민 후보도 모두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여러분 대조동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후보의 차익값은 플러스 10.1%입니다. 미래통합당의 허용석 후보는 마이너스 8.7%입니다. 정의당의 김종문 후보는 마이너스 6%입니다. 이 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쪽을 넘겨준 겁니다. 이렇게 큰 값 10.1% 11.9% 12% 12.6% 9.6% 13.6% 14.5%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에서 앞에 관내 사전투표에 다른 당의 후보의 표를 빼앗아서 표를 얹어 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값이 나오는 겁니다. 정상은 0에서 3%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표를 빼앗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8.7%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운데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서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를 배회하고 국회의원들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다 사전투표를 만진 겁니다. 그냥 옛날일이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졌던 2020년도 4.1호 총선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너무나 확연해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다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얼마나 훔쳤는가 보니까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의 31%를 뺏어가 넘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훔쳤죠. 어마어마하게 이런 큰 수치입니다. 31%를 훔친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13%를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허용숙 후보는 자기가 얻은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31%를 뺏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냐. 4.1호 총선에서 강병원 은평의련 사전투표 승률은 55대 제로입니다. 55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거죠. 55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을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강병원 후보는 조작하지 않더라도 승리를 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128.3%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128.3표를 얻은 겁니다. 조작하지 않더라도 강병원 후보는 은평거리에서 승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를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216.4%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까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216.4표를 얻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233.7표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통계학 법칙에 따르게 되면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은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에서 각거나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당일 투표에서 강병원 후보가 128.3%가 나오면 관내 사전투표나 관내 사전투표도 뭡니까? 128.3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 아주 건수한 차이가 나야 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났냐? 관내 사전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그런 저는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덮으면 그렇게 밝게 보지 않습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좀 절제된 언어를 쓸 수밖에 없지만 선거부정을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나라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될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55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55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다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을 다 덮고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무 문제력 없이 사전투표 조작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죠. 그건 국민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역사가 그들이 죄가를 분명히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의 이런 노력들이 무산될 수도 있고 또 만개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저는 양심상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외신을 여러분 한번 rum ou 그는 사전투표소에서 모두 다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